어서입쇼 어서입쇼 시작하자고 최적화가 훨씬 더 나아졌네 우리 마지막 CPTA 할 때보다 일단 현재부터 하라고? 지금 바로 할 수 있어? 어? 패키지가 없네? 패키지가 없는 게 맞지? 근데 캐릭터 슬롯 확장권 있는 거 보니까 리셈 하라도 뭔가 될 수도 있겠다 자 지금 파이터 했습니다 파이터 자 그리고 장비 아니 지금 신기한 게 그게 없어요 형들 패키지가 그러면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경손실임 어차피 어차피 오케이 그러면 딱 쌍용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형들 자 4만원 야 뭔가 부자된 느낌이다 뭐 진짜 한 100만원 쓴 느낌이야 야 근데 형들 몇 번 클릭했는데 영웅 뜨면 어떻게 돼? 우선 뻗고 생각할게요 뽑기 이펙트는 좀 보자 근데 용이 나오고 브레스를 어 뭐야? 어? 아 얘가 이제 브레스를 뽑으면 영웅 자 이제 얘가 아 불이 꺼졌어 이러면 빵 오케이 이해했어 아이 오케이 좋아 왔어? 왔어? 야 뭐 야 이거 나쁘지 않은데? 제발 요즘 제가 폼이 좀 괜찮은 어? 두 개야? 갑자기 이렇게 빵 하더니 두 개를 해주네? 야 새로운 모션을 봤다? 자 브레스 한번만 끝 어? 이게 아 이게 영 땅을 한번 딱 찍으면 보너스가 아니라 영웅 확정 모션이라고? 끝 아 아니잖아 아니네 쏘리 야 근데 뭔가 불도 잘 들어오는데? 무조건 불을 뽑아야지 영웅이야? 어? 어? 뭐 퀄릭 뭐 이렇게 올라갔는데 너희들은 중요하지 않다 뭐야 퀄릭 세 개 찬 거야? 자 퀘스트 갱신라 한번 해주고 이게 사냥하면서 뽑아서 그런가? 이만다이였 거야 자연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왔을 때? 어? 선생님? 왔어 야 바로 한번 찍어 꽝 뽀로스는 없네 그래서 한번만 따라 좀 한번 세번 세번 굶으면 다시 올게 어이씨 어이씨 합성에서 좀 주려나? 어이씨 자연산 잘 나온다며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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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히기면 진짜 곤란하다 영웅 줘라 어? 제발 어? 저...저...저...저...저졌다 연타 요번엔 느낌 좋다 그치? 마지막이거든 싸게 가자 마그넨 마그넨씨 하나 컬러 영웅 히트 천장이 있긴 하다 어? 싸게 가자 간다 아까 봤지 그 나선환 여기 한줌의 재가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우선 중복 히트 더 가능 제발 우선 1티어 바르지도 않아 우선 떠봐 꺼져 야 이거 자연산 아니면은 좀 기...좀 너무 기대하기 힘들겠는데 근데 지금 장판이 없었어가지고 이틀밖에 못한걸수도 있거든 아 요번엔 좀 주세요 제발 보탁좀 드리겠습니다 4대좀 볼게 시작이 좋아 자연산 전선은 없어 영웅까지 자연산은 요번방 나쁘지 않다 응 여번방 나쁘지 않아요 이 영웅 나오는거지 왔어 근데 방금 얘 날아오를 때 좀 느낌이 좀 달랐다 이번엔 뿜는다 봐라 내가 거품을 뿜겠다 이새끼야 안돼 우리 다 예상했잖아 보통 이런 이렇게 시작하면은 깡뽑기하면 영웅 한마리에 돈 빼금 생막해야 된다는거 장판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싸게 딱 하면 않을까? 2만 달려 남겨놓고 합성부터 해볼게요 16바퀴니까 4,5마리는 나오겠지? 4마리? 5마리? 4마리 빵구 2개 이트 가능? 빵구 채워있으니까 지금 2만 5천 다이아로 이트하잖아 언니 나선어는 언제까지 실패할건데 한줌에 제가 되어버린다 싸게 좀 가자 게임좀 보자 게임좀 맨날 뽑기 화면만 보기하지 말고 이 부분이 좀 질질이 끈거 같은데 네 괜찮아 사소해 시작은 너무 좋단 말이야 이거 길이를 좀 자주 해야될까? 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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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영웅 뽑고 설 설 하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은데요? 시작은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이정도면 1티어 줘라 아이씨 andel 장팔이 치워지고 있고 벗어 자 합성에서라도 건지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야 근데 영웅에서 이렇게 절어있는게 많냐? 1퇴? 자 영웅 합성 6퇴째 오! 미안해 누나 누나한테 욱한거 아니야? 1퇴줄래? 정의골렘 조각가 근데 1퇴어가 뭐에요? 공수의 62%짜리가 있네 내가 뽑은거 52%네? 근데 지금 영웅 뽑기 기대값이 어느정도지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 이러면 돌려보는게 맞는거 같아 스킬있는게 1퇴로 아 영혼체 스킬 아 수박기만 돌려보고 답없으면 야바이르래 누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너로 정했다 게르멜 공수 1퇴어까지는 아니네 스킬은 있는데 끝만 더 뽑아보자 왜냐 우리 장판이 많이 깔렸잖아 자연산 2,3개씩 주는거 아니야? 요거 봐 시작은 기가 막히기 좋다니까 길이를 해야 되겠어 왜 나는 자연산이 안나오지? 길이 길이 딱 2만 다이아까지만 해볼게 자동구매하면 좀 될까? 야 아니 근데 이렇게 이러다가 한번 터질거야 난 믿어 말지 좀 하지 마세요 사장님 고장났어요 이런 비움딱같은 전설을 안나와 야 이씨 이거 어떻게 희귀하나가 안나오냐? 어 잠깐만 이거 맞아? 3퇴 3퇴 야 이게 재법이 많네 우선 하나는 떴어 카리나 존예 센터로 간다 야 얘 좀 쎄보인다? 감시자 비워드 야 덩치가 이만한 스킬이 왜 궁사야? 니가 활을 왜 쏴? 주목질하게 생겨가지고 뽑기가 너무 맵거든요 한바퀴짓 더 넣을게 자 이름을 좀 보고 가자 누가 나와야 되냐면 공속받으면서 스킬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스킬 붙어있는 애가 무조건 1퇴면은 바라쿠 가위트 야 이런 애들은 왜 못쓰는거야? 야 파이터 변신 구덱인데? 한 번 더 있다 아우레일리아 아우 카운트 아우 카운트 넌 누구세요? 아 근데 내 권갑을 못써 내거가 아니야 왜 궁사만 나오냐? 얜 법사고 얘는 그냥 슈바타치 내 변신이 하나도 안나왔어 캐릭터가 다른 직업으로 변신하면 된다고? 야 얼굴 뜨거워 아우 카운트 아우 카운트 아우 카운트 아우 카운트 아우 카운트 아우 카운트 아니 요번에는 좀 고집 좀 부려서 금거리를 하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에오스 시리즈 같은 거 할 때 금거리가 금거리를 너무 재밌게 썼어가지고 좀 너무한데 갑자기 나 게임 막 하기 시작했다 아 서버 써줄게 서버 이미 돈 써봐 오 우선 영호하나 아그나르 싸게 닦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가운데만 판다 게르메 궁 야 왜 궁수만 나오는데 넌 누구야 야 씨형 야 니네 뭐 다 그 덩치는 이만한데 왜 다 활질을 하는 거야 어? 나 이제 너 올라가는 거 설레지도 않아 이제 꺼놨어 한번도 안치냐 이건 좀 설레봐도 될까 네도는 돈도 안겠어 왜 소화가 안되 네도는 소화가 안되는거야 아 근데 이거는 연탈을 안 붙겠지 이번에는 실패했고 아 저거 돌돌쇼을 어떻게 처리하시냐 형들 오! 제발 진짜 싸게 닦을 칼이 있나 싸게 닦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다 제발 아 근데 스킬이 없다 그래도 얘보단 좋은 애 나왔거든 이거 한 바퀴만 더 돌려보고 타격 좀 보자 이 새끼가 공속 제일 빠른 애거든? 그렇지 않아? 얘가 공속이 제일 빠른 애인데 스킬이 없는 애야 얘 써야되겠다 스킬이 없긴 한데 그나마 공속 제일 빠른 애 나왔다 얘는 무조건 확정이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더이상 꼬라보기면 큰일날 것 같아요 우선 비렐름을 주로 써야될 것 같고 야 공속이 달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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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